보디어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지원의 다각지대는 아예 최근어내부터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보도일 후 멋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말 JTBC 뉴스룸 저녁 6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발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을 오픈마이크에서 만났는데, 더 빨리 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룸은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끄는 이중사의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성추행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진술은 사건 발생 초기에 작성됐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주민들이 테른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공급 대책이 연거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여당 의원 12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고춧가루 등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 직접 담그면 포장 김치를 사 먹을 때보다 4배가량 비용이 더 들었는데 발풍뉴스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에는 저녁 6시에 누구보다 가장 빨리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뉴스룸은 성추행 신고를 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사관이 생전 작성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사건 나흘 만에 공군본부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급하들 작성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서도 덮는 데 급급했다는 정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광주 매물 사고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나흘째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암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가려던 막내딸이었습니다. 앞좌석에 탔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아직 딸이 세상을 떠난 걸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저도 바로 광주로 내려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을 만나 허망했던 이번 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은 8명의 시민을 구했으나 모두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제가 담아온 광주의 현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던 대면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일본 스가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이루어질 진데요.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일본 총리의 목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일본 내 지자체들은 감염 걱정에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구혜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 생활 속 궁금한 현장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김치입니다. 김치 재료는 장바구니 물가의 척도인데 배추부터 고춧가루까지 너무 올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김치는 만들어 먹는 게 사먹는 것보다 비싸다는데 진짜인지 윤정식 기자가 김치를 담가 비교해봤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테른 골프장 개발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서명 반대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은 말 그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루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성직자성은 전 세계 사제들의 사목 활동을 심의하는 부처로 한국인 성직자가 장관에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축전을 보냈습니다. 터키의 한 스포츠 에이전시가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다영이 그리스 일부리그 팀과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전시는 그리스에서 뛰는 첫 한국인 선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협회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선수에게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다영은 학교폭력 파문으로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함께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테니스 세계 1위 조코비치가 이인 것보다 클레이코트의 황제의 흑심 나달이 졌다는 게 더 화제입니다. 프랑스 오픈은 나달의 최근 4연속 우승을 포함해서 동산 13번 우승했던 동무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코비치가 4강전에서 4시간 넘는 혈투 끝에 나달을 세트 스코어 3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